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결산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식사 교제 후에 본당으로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로워진 화요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소가 회의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성장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 주일이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외 모임 및 각종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